마을 입구가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전면 통제라는 문구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통째로 격리된 순천 별량면의 한 마을입니다. 19일 오전까지 이 마을에서만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양 39번과 접촉한 인근 마을 주민 순천 107번에게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아니요. 연말에 붙였으니까 우리 마을도 얻고 싶어서 걱정이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해당 마을은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외부인의 접근이 모두 통제됩니다. 이웃 마을을 포함한 마을 주민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코어트 격리된 상산마을은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고 노인 등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오전 초등학생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전날 확진된 순천의 한 초등학생과 같은 반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에서는 PC방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52번 확진자의 어머니와 53번 확진자와 기원에서 접촉한 남성 1명입니다. 광양시는 15일부터 17일 사이 해당 기원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도 확인돼 사우나 관련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확인한 방문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광양 54번 확진자와 주요 동선은 11월 16일, 17일, 18일,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광양 소재 쌍마탕을 방문했습니다. 광양 55번 확진자와 현재 확인된 동선은 11월 16일, 17일, 17일, 10시 30분까지 광양 소재 백운탕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격상 뒤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행 때와 비교해보면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 8월 약 2주 동안 순천과 광양에서 확진자가 각각 60명, 14명 발생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의 추이를 보면 순천은 5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광양은 32명으로 지난 여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기준 순천과 광양의 누적 확진자는 186명, 어느새 2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